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모음이 계신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베들랑 사랑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지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아, 저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떨린이요. 아, 아세요. 예? 아, 몰라요. 런닝맨 혹시? 아, 런닝맨! 아, 아니요. 런닝맨은 안다. 하지만 하하는 모른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알리려고 나왔거든요. 하하. 네, 하하.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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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하입니다. 하하. 수정하시는데? 하하. 아니, 나를 아는데, 나를 좋아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거랑은 또 다른 거야. 나를 좋아하는 거랑 아는 거랑. 알아보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러네. 자, 여기 그러면 참 우리가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학자를 놓고 아, 우리가 악수해. 아, 세팅을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 좋네. 여기 어머님들 계신데? 이쪽이 좋겠다, 이만큼이. 일단 악수해를 한번 좀 세팅을 할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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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저기 하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아, 다 아시죠? 외국분들도 아시네요. 더 유명인사지. 지금 운동하시는 선생님 있지? 네. 나 느낌이 왔어. 너무 하하네 라고 딱 들을 때까지. 혼자 가다가 저 아세요를 해. 한번 여쭤보고. 아, 쟤가 지금 막상 나오더니 자기가 지금 궁금해서 미치네. 아까 진짜 스스로 어떨까 하는 게 있나 봐요. 지금 약간 승부욕을 세웠어. 아, 그렇지. 하하하. 어르신. 혹시 저 아세요? 텔레비전 많이 봐. 텔레비전 많이 봐. 텔레비전 많이 봐. 제 이름 혹시. 이름을 참고해주세요. 이름을 참고해주세요. 이름을 참고해주세요. 아, 아, 그래도 아시나 보다. 알지. 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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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유, 안녕하세요. 하하하. 혹시 저 아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요. 제가, 제가, 제가 누구. 하잖아요. 아, 예, 예. 마포 보안가. 아, 마포 보안가. 아, 좋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천국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천국 아니고. 절에 다니고 있어요. 절에 다니고 있어요. 절 다니시나요? 죄송합니다. 극락. 극락이라도. 좋은 곳, 좋은 곳에서 뵈요. 네. 네. 나무하니미타불 간수행보살. 네. 감사합니다. 아, 오빠 표정 봐. 아, 오빠 표정 봐.